컨셉은 그래도 일주일 어치는 한 것 같아요. 고민이요? 고민은 항상 많은데 밤보기 자세라. 힙합을 여기서 잡고 하기는 했는데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찍히는 느낌도 나고 찍히는 느낌이요? 이거를 신고 가서 힘을 이렇게 푸는 것과 같이 가게 되는데 뽑기만 이렇게 하시면 저는 이렇게 하면 당기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그게 찍히는 순간 손가락을 살짝 이렇게 들었다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런 느낌 맞아요? 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거고 물을 줄 아세요? 네 근데 언젠가 다 해야죠. 근데 우측으로 좀 너무 힘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얘를 결국에는 안 건드려고 듬뿍 듬뿍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얘가 듬뿍해서 누르고 배리배리로 그걸 이렇게 찰나주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 것 같기도 하고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소고사리밥을 할 때는 아예 옥타브 치는 게 숙제였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때보다는 네일이 괜찮아요. 그렇죠. 아예 옥타브 치는 게 숙제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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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굉장히 잘 가셔가지고 우리 이제 갑자기 지시가 있어도 일단은 아직은 두 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안 땡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전체적으로는 베이스가 조금 아직은 좀 아띵하고 잘 그런 것들을 쓴다고 했는데 그리고 꾸름을 방해하는 느낌이라서 잘 나는 베이스도 있는데 아닌 그런 베이스에서 티모나 빠지거나 좀 랜덤이에요 그리고 왼손 도약할 때 훨씬 더 혹시 빨리 가실 수 있어요 이런 데는 이제 조금 저희가 박자를 쓰니까 좀 여유 있게 넘어가셔도 되는데 이렇게 땡기 없는 그런 두 분이서 다음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 이렇게 나아가는 부분이죠 이렇게 갖다 대고 여기에서 진짜 네 네 조금 더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게 느려요 동작으로 그런 것들은 습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솔직히 말고 다른 곳도 다 똑같아서 맞아요 도약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내가 빨리 이동을 해서 거기서 준비해서 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어떠세요? 근데 오늘은 약간 타이밍 맞춰서 저번에 타이밍이 안 맞췄잖아요 그래서 온통 타이밍 맞춰야지 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아 얘는 이렇게 쭉쭉 가면은 네 좋겠지 정말 얘가 서서히 당겨지는 느낌 아 아 여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만 좀 당겨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도 훨씬 더 이체감 있게 치셨어요 조금 더 밑에 동작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만날 때 eks 와 좀 해봅시다 좀 해볼까요? 쳐볼까요? 어차피 뭐 그냥 약간 반 포기상태로 그냥 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 번도 여긴 안 틀렸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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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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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페달이 넘어졌네. 네, 선생님. 도적여야 해요. 네, 도적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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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말 너무 멋지네. 두 번째가 더 좋아요. 첫 번째를 더 훨씬 더 숨을 직접 쉬시는 것 같아요. 준비를 더 하러 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많이 나오죠? 이 부분이 연겹을 흘리기 못하셔서 그렇지? 좀 너무 무겁고 부끄러워요. 근데 보면 아싹이 포르투피아물이기 때문에 여기는 생각보다 글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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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ent 이제 조금만 더 갈까요? 네 네 네 박상도 좀 잘하시는데 다칠거죠? 네 하악 치고나서 또 앉히잖아요 이렇게 앉히시고 누른사한테 이렇게 앉히시고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아 아 아 얘를 너무 짧게 앉히셔도 돼요 쳐도 되게 아 얘를 치고 다 함께 충분히 칠 수 여기도 다 표현하죠 여기도 다 표현하죠 아 맞아요 여기도 뒤로 가는데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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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청아ards 네 멈축 여기도 네 네 네 근데 조금 무심한 듯 속도가 많이 올라가서 더 크게 묶어서 가시면 조금 더 버겁지 않게 짓을 수 있어요. 이제 더 묶어서 간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되게 예뻐요. 너무 예뻐요. 뭐 정도밖에 안 돼요? 뭔가 조금 더 예뻐요. 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너무 예뻐요. 보시면은 뒤에 갈 에너지가 전혀 안 나와요. 여기가 소리 두 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점을 붙여야 되고 그러면 분위기 갑자기 좀 지고 그러고서 더 받은 느낌이라서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오른 애들만 좀 잘 지켜주시면은 좀 최대한 지켜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시즌 여유가 전혀 없어서. 도룩은 계속. 그리고 아아이 박스닥으로 들리지만 너무 다 똑같이 기계적으로 치지 마요. 그렇게 해서 약간 고경. 이게 아니라 다운. 약간 똑같이 좀 더 같이 치죠. 그런 것들을 약간 쓰시면서 여유를 찾으셔야지. 아니면 정말 숙차도 맞춰요. 아아이 박스닥이 뒤에서 가시거든요. 눈을 다 이렇게 안 가시던데요. 전혀 급하게 안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잘 들어가시고요. 약간 두 마디씩 끊어져요. 혹시 들리시나요? 네네. 이 앞을 다 쉰다고 생각하실게요. 네네. 약간 노래를 듣는 듯이. 맞아요.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배통이 나오고 심지어 바울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네네.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미를요? 나름 나오게 한다고 했는데 더 나와요? 네. 지금. 여기에서 분위기가 바뀌고 고객님껏 쭉 밀고 갔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 미미가 그런 거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져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조금 예정상 나왔습니다. 핫라인이 그렇게 나오고 싶은데 아직은 아직은? 제가 원하는 목표는 선생님처럼 치는 게 목표인데 근데 얘가 나와서 멜로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소리가 잘 안 나더라고요. 아직은. 그래서 여기는 조금 약하게 치고 아 크리스인 줄 알고 서 있네. 아 여기서부터는 아 모르겠네요.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세게 얘랑 대비되게 그렇죠. 에너지 있는 느낌으로 해서 딱 하다가 약간 약간 꽝 부딪쳐서 좌절하는 느낌이에요. 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여기를 조금 더 아기자기하게 아기자기하게 목표는 이게 그 지시가 여기만 이게 누림표가 있고 얘가 없어서 빨리 일부러 갔거든요. 아 그러면 여기만 조금만 더 더 더 더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랑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이랑 이 에너지랑 이제 여기가 좀 덜 한 느낌이라서 더 나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게 들으면서 눕히는 게 뭔가 막 신나게 아 나 뭐가 될 것 같아 한번 신나게 달려가다가 그러니까 유리 벽에 부딪쳐가지고 여기요? 네. 여기서 이제 부딪, 깡 부딪쳐가지고 털 속 주저앉고 여기서 털 속 주저앉는 느낌 이어서 저한테 들리는 거는 아 그래서 좀 뭔가 너무 세지 않나요? 너무 세게 꽝 이게 아니고 뭔가 좌절한 네. 좌절해서 꽝 하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여기랑 여기랑 좌절한 여기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